박서진, 장윤정에게 깜짝 전화를 받았다. 내 딸이 너 때문에 미쳤구나. 장윤정의 딸에게 성악을 가르칠 박서진. 그는 또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KBC TV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수 장윤정, 국악인 박엘이, 개그우먼 정주리가 출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이날 방송에서 장윤정은 자신의 딸과 박서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장윤정이 박서진과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면서 팬들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장윤정은 딸이 박서진을 매우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녀는 딸이 박서진의 모든 무대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팬심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면서 박서진 오빠를 만나고 싶다며 울먹였다. 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한 장윤정은 할 수 없이 박서진의 집으로 직접 딸을 데리고 갔다는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서 장윤정은 내 딸이 너 때문에 미쳤구나라는 말로 딸의 박서진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방송을 통해 공개된 이 일화는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으며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장윤정은 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급하게 박서진의 집을 찾았고 박서진은 예고 없이 찾아온 장윤정과 그녀의 딸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장윤정은 딸이 박서진을 너무 좋아해 그의 모든 무대를 챙겨볼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딸이 박서진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해 직접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박서진은 다소 놀랐지만 친절하게 맞아주었다고 한다. 장윤정은 딸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준 박서진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이 경험이 딸에게도 큰 추억으로 남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 중 장윤정은 박서진이 딸의 음악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바람을 내비쳤다. 그녀는 딸이 성악을 배우고 싶어하며 언젠가는 박서진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한다는 소망을 전했다. 이에 박서진은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3에서 4년 더 기다려도 될 것 같다며 그때가 되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이 말에 장윤정은 크게 웃으며 딸의 꿈이 박서진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서진은 단순히 딸에게 성악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다른 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성악을 배우는 동안 장윤정도 함께 노래를 배우면 좋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장윤정은 나도 성악을 배워야 하나 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박서진의 이런 유머러스한 제안에 방송 출연자들과 시청자들 모두 웃음바다가 되었다. 박서진은 장윤정의 딸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하며 그녀의 성악 공부를 응원했다. 이는 딸에게 특별한 기억이 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도 이 장면은 큰 감동을 주었다. 박서진과 장윤정 사이의 이 같은 교감은 그저 선후배 관계를 넘어서 가족 같은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장윤정은 딸을 위해 박서진에게 성악을 부탁할 정도로 그의 실력과 인성을 신뢰하고 있다. 방송에서는 장윤정의 딸이 박서진을 통해 어떻게 꿈을 키워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게 다뤄졌다. 특히 장윤정은 딸이 언젠가 박서진 같은 훌륭한 가수가 되는 것을 꿈꾸며 그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친 장윤정의 모습은 많은 부모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방송 말미에 장윤정은 딸이 박서진과 함께 노래하는 꿈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녀는 내 딸이 박서진 오빠처럼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딸을 위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에 박서진은 딸이 훌륭한 가수가 될 수 있도록 나도 힘껏 도와주겠다. 며 장윤정에게 진심 어린 답변을 전했다. 박서진과 장윤정의 관계는 그저 선후배를 넘어선 가족 같은 따뜻한 인연을 보여주고 있다. 장윤정은 딸의 성장을 위해 기꺼이 박서진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며 박서진은 이에 따뜻하게 응답했다. 그들의 우정은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팬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도 더욱 돈독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박서진은 소속사 피심뮤직과 함께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다양한 방송과 무대를 통해 보여준 그의 탁월한 노래 실력과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박서진은 특히 감성적인 목소리와 진심을 담은 무대를 선보이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솔로 활동은 박서진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단순히 대중에게 사랑받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음악적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박서진은 이 과정에서 연예계 선배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다. 특히 그가 존경하는 선배 가수인 장윤정과 나훈아는 박서진의 재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행보를 든든하게 지켜보고 있다. 장윤정은 이전부터 박서진의 음악적 감각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정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박서진은 항상 무대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힘이 있는 가수라며 그의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 장윤정은 또한 그가 사람들과 교감하는 방법이 참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것이 팬들이 그를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후배 가수로서 박서진이 앞으로 더 많은 무대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훈아 역시 박서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나훈아는 그동안 수많은 후배 가수들과 함께 했지만 박서진은 특별히 그에게 의미가 깊은 후배라고 말한 바 있다. 나훈아는 박서진은 정말 가수로서의 소신과 신념이 확고한 친구라며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특히 나훈아는 박서진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의 솔로 활동을 통해 한국 가요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박서진은 이러한 선배들의 응원 속에서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담은 노래와 무대로 팬들과 소통하고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박서진은 팬들에게 늘 감사함을 표현하며 그들이 보내주는 사랑과 지지를 더욱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하는 가수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팬들에게 진솔한 모습으로 다가가며 그들과의 교감을 깊게 이어가고 있다. 이는 팬들이 박서진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박서진의 솔로 활동에 대한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대중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솔로 활동은 그의 음악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는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잔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